흡산은 내려오는데 이게 안 돼. 옆길로 내려오셨다. 같이 전차를 한번 돌으시죠. 제가 옆길로 있다가 안 돼 드릴게.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위험해. 위험해 위험해. 위험해 위험해. 위험해 위험해. 위험해 위험해. 지웠어요? 오씨 왜이래 야 큰일나봐야 큰일나봐야 있어 뭐야? 야 꽂혔어 꽂혔어 더 날라가야 돼 속도가 더 나아야겠구만 저거 뚫고 있어요? 야 여기서 보라색에 갔다 했는데 이거? 아유 지금 안 뚫래 괜히 이거 하나 뚫려다가 나중에 골로 간다 왜? 왜요? 왜요? 여기다 떼네 이건 뛰겠다 뛸거야? 첫방에 못하면 안돼요 여기도 나오는구나 다소 아 저게 샵이 34구나 네? 34야 저게 느낌들은 같으니까 다소 1 2 2 2 2 2 3 으 으 5 응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아이씨 어 내가 마감 상시 당신이 산 거야 어 끌까 아 뭐 뭐 우와 아 뛰었어 뛰었어 뛰었어? 네 오 내 맙시다 뭐야 아 드롬이네 우와 우와 아 잘못 들어왔죠?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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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뛰어 이씨 야 이거 형 형 이거 될 것 같은데? 이거 못 뛰어 뛰어 나 길만 안 했대 네? 길만 안 했대요 네? 길만 안 했대요 이거 못 뛰어 이거 이거 될 것 같아 가보세요 저 이거 한번 뛰고 내려갈게 아 예 뛸거야? 아니요 근데 멀리 안 가도 돼 요 정도 요 정도에서 뛰면 돼 재밌어? 나 나 아씨 원래부터 여기 아니까 잘 근데 난 여기서 너무 많이 쳐박혀서 그래 옛날에 많이 넘어졌어 나 봐봐 속도 안 맞으면 차 박히는 거에요 아 여기가 속도가 많이 필요가 없어 그래도 좀 붙어야지 어차피요 내려오다 브레이크 다 자면 되믄 으악 으악 아이씨 난포동도 뛰었는데 뭐 이거 못 찍었어 이거 못 찍었어 우와 다 뛰었어 흐흐흐 뛰었어 또 아 뛰었어 뛰었어 한 거 또? 마지막 거? 오우 왜 안 뛰어? 오우 아이씨 어흐 길만 타지 마라 길만 타지 마라 안녕 안녕 아쉽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쉽 오 뭐 1 으 으 으 으 얜 찔나봐 앞의 지나가는 아 그 제 소 났어요 핑계 아이씨 네 갈게요 형 가있다가 뒤에 갈게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우리 뒤에 따라갈게요 우리 봐야죠 구경하러 왔는데 어? 이리로 안가네? 구경 다시 꺼져 네 구경 갑시다 구경 시끄러워요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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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게 제일 쫄려 뭐야 뭐야 너 지금 8시 미니 나는 나중에 물려가서 갖고 와 오늘 조금 나눠올게요 그래 어 놀러 오랜만이다 어 좋은거 타네 아님 이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자전거 케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터져서 사이제를 잘 교체해 뒤쪽만 맞으면 큰 문제 없어 안 맞춰야 되는 거예요? 고인물들 진정한 고인물들 저번에 풀어졌을 때 해주셔가지고 그래 오늘 그럼에도 고유 내는 거야 잘 돌아왔다 근데 덜 먹고 그 다음에 만나면